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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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와 나 지금부터 잠시 1,2,3,4,5 너를 감고 가만히 서 1,2,3,4,5 잠시만 너랑 내가 이렇게 쉬는 시간 그대를 내가 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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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인다 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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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늘 여행 가요 오늘 여행 가요 야타 안정됐어 안정됐어 나녀가 안 돼? 네비를 잡을게요. 알겠어요. 저 네비를 잡을게요. 어우! 너무 신나네요. 맛있다, 많이 먹자. 응. 이제 상대가 높아서 좋다. 그쵸? 다 보이죠? 나녀 모자. 나녀 모자. 대박이야. 공기 좀 마셔. 공기 적셔야겠다. 어? 버릇냄새 안 빠지네. 그쵸? 그쵸? 나는 무슨 냄새가 계속 맡고 있었어. 냄새 안 빠지니? 냄새가 나 듣고 보니까 가까워지니까. 아, 흐허허헣. 은은이의 여행. 공기 적세. 한 번 더 띄는 것 같아. 아, 귀여워. 우와, 양이다. 아 귀여워. 우와 이거 하나 사볼까? 양이템이 맞네. 여기? 이거 봐봐. 아 귀여워. 우리 이거 끼고 가면은 양들이 우리 양친구인지 알겠다. 우리 위장하면서 가자. 다음 칸. 다음 칸. 가자. 가자. 입장. 어? 대강량 양떼 목장이 저쪽이야. 양띠 피디님 계세요? 안 계세요? 나 양띠인데. 전 지띠예요. 61년? 그림 잡아. 귀여워. 양 양 양 자로 끝내는 말은 뭐가 있네. 아 이거 어려운 거네. 양 양. 양이 엄청 순하다고 알려져 있는 게 사실은 아니래요. 진짜? 양 성격 좀 있대요. 두 분 성격 좀 어때요? 저희 순함의 극치요. 저희 순둥이들이에요. 순둥순둥. 근데 순카이 좀 있죠. 근데 그게 야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사람은 다 있지 이런 거죠. 근데 진짜 자기 띠 같아요 성격이. 진짜. 그렇죠. 봄이랑 은지 언니 잡 같고 그리고 나은 언니 개띠. 강아지 같고 남주 언니 돼지 찐대. 남주 잘 먹어. 잘 먹어요. 진짜 잘 먹어요. 먹자 잘 먹어요. 어? 양이 나 언제 나왔지? 아까 없었는데. 귀여워. 엉덩이 봐. 엉덩이 한 대 타닥 타닥 해가지고. 엉덩이 진짜 귀엽다. 아 귀여워 쟤네봐. 여기 와요 언니. 이거 띠 머리 띠. 친구인 줄 아는 거야 지금. 네 머리 스타일 멋있다 야. 고마워했네. 야 그 내 손가락이 귀여워. 진짜 부드러워. 장난 아니야 진짜. 아하하 진짜 부드러워. 또 ASMR 해주는 거야. 아 귀여워. ASMR. 음 찍어야지. 킬링 카메라가 또 느낌 있게 나온 거 알지? 느낌 있죠. 다 찍겠습니다. 어머 어머. 하영아 진짜 예쁘다. 하영아 너 사진 잘 찍어? 잘 찍지 않게. 나와 나와. 여기 거기야. 이야 그 영상에서. 나 왔다. 준비 좋아요. 마지막에.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당연하지. 이상한데? 워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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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. 워우. 워우. 워우 zijn. 워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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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션이 있어요. 우리 밥값 내기. 한 프레임에 더 많은 양 담기. 셀카로다가요 언니. 너무 어려운데? 어렵죠. 한 번에 찍어야 돼? 네. 한 번에 프레임에 돼요. 딱 한 번? 한 번. 내가 너무 인상 속이 있는데? 나 롱언니까지 찍었어요. 너 몇 마리인가 세 번. 한 마리. 세 번에 세 번에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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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열렸어요. 그리고 열렸어요. 스물, 스물 하나, 스물 둘. 스물셋. 스물셋 마리예요. 양띵 초롱 언니까지 포함입니다. 하영은 어떻게 찍었어? 봐봐요 언니. 어떻게 찍었는데? 봐봐요. 나도요? 아 뭐야. 양 나왔네. 초롱 언니 한 마리. 저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이게 초롱 하영 결과입니다. 하영아. 오늘 밥은 옥수수다. 그걸로 떼어라. 뭐야 이거? 어 얘 잘 나왔다 이거. 이거 언제 찍었어? 몰라요 나도. 하영아 나 이거 갖고 싶어. 언니 가질래? 나 가질래. 이제 우리 양 먹이 건초로 주러. 가야겠군. 아 귀여워. 그냥 건초로. 귀여워. 안녕하는데요. 저희 여기요. 양들이 저처럼 위가 내게인데 대제기밀하는 애들이에요. 이런 애들은 윗니도 하고 난다고 옆에 손붓니도 안 나기 때문에 턱 아래로만 주시면은 입술로 가져갑니다. 어금니로 씻는 애들이라서 그런지 않으실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아 야 이거 뭐야. 다가. 누구 주지? 하영이 시선캠. 너 방금 먹었으니까 응? 난 넣을 수가 있어. 또 못 먹은 친구야. 못 먹은 친구. 오 이 친구 식탐 있는데? 너 왜 안 먹냐? 먹지 마라. 이거 다 못 먹는 건데? 응? 야 너 방금 죽잖아. 그만 먹어. 배고팠냐? 오케이. 너 너무 시크해서 좀 주고 싶다. 아유 배고팠어. 또 안 먹은 친구. 얘 되게 불쌍한 눈으로 찾아보네. 다 먹었는데? 다행히 찍어줘야겠다. 다행히 찍어줘야겠다. 너와 나. 지금부터 잠시. 1 2 3 4 5. 눈을 감고 가만있어. 1 2 3 4 5. 잠시만. 너와 내가. 이렇게 쉬는 시간. 그대를 나가. 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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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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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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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요. 와요. 가사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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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